지금 마블 스냅은 XX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까? yes, certainly, 100% 오오오오 welcome to my 화상 미팅 Mr. Broad and Young-woo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Young-woo and Mr. Broad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한국말 잘하시네요 How about esto in these days? 예, you know, we just launched our Big in Japan season we're really excited about the new card that went out We've been paying a lot of attention to how much new card when we released them, get play 아 좋습니다. 그러면 뭐 마블 스냅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저희가 미스터 브로드하고 같이 마블 스냅 1탄을 찍었잖아요. 퍼스트 인터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 마블 스냅 유저들이 엄청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댓글 읽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벤 브로드 살 엄청 빠졌네. 벤 내로우 됐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벤 브로드였는데 왜 요즘에는 내로우 됐냐 이거야.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빠진 겁니까? 제가 두유라이크 평양? 하고 물어봤을 때 아 이제 함정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웃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서 개인 소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호탕한 웃음소리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웃음소리가 더 웃음소리가 많고 웃음소리가 더 웃음소리가 더 웃음소리가 있다. 근데 잘 어울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한식 좋아한다고 불고기 김치가 아니라 냉면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다. 국밥도. 이렇게 돼있는데 국밥도 좋아하십니까? 지금 회사 이름이 컴패니 네임 세컨디너 회사 이름이 그럴 정도면 밥을 아주 잘 줄 것 같은데 그 식사 복지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세컨디너에서 밥 잘 줍니까?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리모트로 일하게 됐거든요 아 재택근무 이제 그 오피스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다 같이 모이면 항상 잘 먹죠 오늘도 뭐 피자를 잘하는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 피자 많이 드시는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호님에 대한 질문이 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댓글들이 용호 햄 보고 게임하니까 똑같은 게임인데 뭔가 즐거워짐 용호 햄 개잘하나 미친 크크크크 용호님 뭔가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얘기에 빠져드네 요즘 이 한국 유저들의 용호 햄에 대한 어떤 이런 인기와 그런 팬심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호 햄이 뭐죠? 햄은 형님 브로우 헤이 브로우 형님을 햄이라고 줄여 불러요 사실 저는 최근에 와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되도록이면 제가 마블 스냅을 매일 할 때마다 한국말로 하도록 했거든요 제가 이런 피드백을 특히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폰트 같은 거 보여줄 때 깨진 것들이 있다 그런 거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찾아서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마블 스냅이 한국 분들한테 이제 가장 좋은 카드게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은 저는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갓 용우라고 부를 정도로 용우를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미스터 브로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미스터 브로드도 옛날에 돌게임에 계실 때는 메인디렉터 에릭 도즈 밑에 계셨는데 인기를 더 많이 얻으셔서 에릭 도즈를 밀어내고 메인디렉터를 차지하셨잖아요 지금 용우한테 지금 자리를 빼앗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 안 드세요? only one one of them are in credible partners Uh if he ever uh you know of me and takes it takes my seat Now I would be honored he is the best Young is my number one draft pick of all game developers in the industry He's absolutely top of the game so 목소리가 떨리시는군요 하하하하 아아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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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들이 뭐에 환장하고 열을 올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미스터 브로드 차별화와 과시욕 요거는 마블스나이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유지가 될까요? 차별화와 과시욕 당연히 콜렉트 카드 게임을 만들때 많은 여러가지 플레이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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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모범적인 대답이군요 요거 한번 볼게요 플레이어들은 게임에 낭만이 있다 이게 뉘앙스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낭만, 로맨스잖아요 그 낭만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앞으로도? 이게 상업성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말일텐데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저희의 한 명은 정말 기쁨을 만들었던 하지만 마지막에5년을 전개했을 때 열려진 무릎은 5월이예로 그리고 저희는 5월 기간에기 위해 드리기mis한 결과를 공유시키는 저희는 저희가 생산을 연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가 совершенно Spaß고 싶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우 이루어지고 큰 수준이 된다며 아, 재미, fun is equal 낭만, romance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커머셜라이즈드, 상업성까지 같이 챙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면은, 이거 약간 진지한 건데, 결국 과금을 플레이 시간으로 대체했다는 말인데, 분명 유저 친화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함, 신규 유저 vs 고인물 카드풀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좋은 배달 발견. 이게osphere 여러분, 이것은 모든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플레이어들에게 인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로망과 상업성을 두 마리를 토끼를 잘 잡았듯이 신규 유저랑 고인물도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블 스냅 제발 하지 마세요. 저 어제 저녁 먹고 깔았다가 정신 차려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특히 PC버전 깔지 마세요. 모바일 버전은 배터리 달고 손뜨거워져서 쉬기라도 하지 PC버전은 미친놈처럼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식 출시할 마블 스냅 PC버전은 기존 얼리엑세스 버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그리고 어디서 다운받아 즐길 수 있느냐? 요런 질문입니다. PC버전에서 정식 버전 런칭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truth째 Michaele We wanted to take our time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to us to make it feel really perfect. Yeah I mean it's been really amazing to see how many players already enjoy playing Marvel Snap on PC even with the early access version which is just a port of the mobile build. So we wanted to bring a really awesome, best PC first-class experience to all those players and also other players who want to enjoy Marvel Snap on PC. We think the game looks absolutely gorgeous when you play it on white screen, on a native screen. And we're also really excited about how much easier it will be for players to stream Marvel Snap, if that's something they want to do, and how beautiful they will look for all the players who are watching.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은 각각 어느 유저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Well, I like to play both. I think the big screen landscape experience is fantastic when I'm sitting at my desk, but I also really love being able to play when I'm out and about. So, you know, they're both good for everyone.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댓글에 폰은 뜨거워져서 그나마 중단할 수가 있지만 PC는 너무 계속 밤새고 하게 된다고 하는데 PC버전이 나온 후에 PC버전의 반응이 더 좋습니까? 많이 넘어갔습니까, PC로? You know, the PC version, at least for now, is still early access. So the total number of players isn't as many. It's still open players. However, what we've noticed is that people who play on PC are immensely dedicated. And, you know, that makes sense. They love to play a lot of games at their desk and really get deep with Marvel Snap. So we're really excited to invite even more of those players to come and enjoy Marvel Snap.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블 스냅이 처음 공개되고 나서 평가는 밴브로드가 해냈다! 였습니다. 근데 마블 스냅은 직관적이고 캐주얼한 게임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호평 받으면서 더게임 어워즈 2022에서 최고의 모바일 게임 그리고 다이스 어워즈 2023에서 올해의 모바일 게임 애플 디자인 어워즈에서 2023 등을 수상하면서 그 작품성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짧게 뭐 하나만 꼽자면요. 마블 스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리고 마블 스냅을 만들기까지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You know, I'm gonna take something away from this call. I really love what you said. I really think it has to do with romance. Then, you know, as a team, we've been focused on making something we love to play. And not only that, you know, we're working with people we love and respect, right? We love and respect each other. So I think all that love for the game we make and the team we have, like, I think led to making something. And when people play it, they feel the love, right? We spent almost five years working on Marvel Snap this way, which is much longer than an average mobile game. And I think it's just got very above average amount of love all around. So, you know, a lot of people, you know, chase trends. But, you know, I think to really stand out, it's better to find a new place and try to execute it at a very high level and just give it lots and lots of love. Sure, I should start by saying that this is not a project I made by myself. This is a team effort with an enormous number of people who all contributed massively to the success of the game. But in those early days, what really kicked off the project is Marvel reached out to us and wanted us to make a game with them. And we wanted to build a game that really highlighted what's awesome about Marvel, which is the heroes and villains of the universe. So, we imagined the card game with just one card type, the characters of Marvel. And then from our background playing other games, we started experimenting with a bunch of promising game play mechanics like simultaneous reveals or the doubling cube. And the rest is history. Not easy. Easy. Good. 그러면, 질문 수술 받고 왔고, 지금 5년, 5 years, 얘기 나왔으니까. Oh! Korean love, 손 모양. Okay, hand gesture. Hand gesture. Okay, thank you. 옛날에는 이거였어, 옛날에는. 2018년 블리자드를 퇴사하여 2nd Diner 창립한 이후에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리고 작년 마블 스냅을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아주 평가 좋은데 블리자드에서 재직하던 시절하고 지금 2nd Diner 시절,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사를 5년째 이끌고 있는 소회를 또 말씀해 주시지요. You know, honestly, it doesn't feel that different. We continue to get to work with friends we love and respect. We're once again making the world's best digital collectible card game. It's been amazing to team up with new people as well who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it's helped the studio learn and grow a lot over the last five years. You know, working alongside Broad and Hamilton over the last five years, I will say it's really different to be building a studio, the company alongside a game. And without the safety net of being inside of a really large organization. So that's definitely been more freaky. But we've been thrilled with the response from the game. And it's been really rewarding to watch the company and the game go over time. Yes, certainly 100%. Oh, very good. 이거를 그 영상 인트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스톤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면은 그 돌겜 최고의 디렉터 베스트 게임 디렉터라는 평가를 받곤 했는데 혹시 돌겜 개발할 때가 그리워질 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당연히. 저도 저의年을 잘한것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 정말 멋지게 되었던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돈은 지금이 훨씬 많이 버지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든게 돈이 아니지. 어어, 넌... 그런 로맨스! 그런 로맨스! 그런 로맨스! 많이 로맨스! 하하하하하하하... 마블 스냅은 카드 게임에서 흔히 사용하는 멀리건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데, 멀리건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작년 트위트에서 얘기해 주신 멀리건 철학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마블 스냅에는 왜 멀리건 기능을 넣지 않으시려고 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잘못된 게임을 정말 잘했고, 아니면, 어차피, 희소적이이 한 단계에 정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더 잘하는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이번 게임으로는 3분이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0%의 시간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작은 데치, 12-카드 하나의 적도 적도 적은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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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만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모두 원하는 것이 더, 바로 이 각각 각각의 원하는 것입니다. 강 갔습니다. 그러면bowl Hitzer의 주간 중독이래요. 지금의 장점을 사용쓰지에서 또 할 버튼으로써 수ording의 장점에 세계는 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항상 опер적으로 공간을 잡았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없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저의 польз에 대해 독서하러 말하러 왔어요. 방금 더 넣어진AN fist camp, 지도에 탑적하여, 더 더이ле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앨한 필요가 없을 걸었죠. 이를 이끌기 위해 treat시를 그리스도 없어버린 것 같네요. 그들이 이 첫번째 게임을 유저들의 요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부한 것도 아니면서 퀵실버라는 카드를 통해서 유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 멀리건 철학을 적용시켰다는 거 공식적으로 시리즈라는 명칭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풀이라고 부르는 카드풀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카드를 쉽게 수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인데요 이에 대해 일부 유저들은 마블 스냅이 CCG, 컬렉터블 카드게임이 아니라 UCG, 언컬렉터블 카드게임이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강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고지털이 많았을 때까지 우리는 스킬에 대해 개선을 구입했고 우리는 스킬에 대해 매우 개선을 맞춰서 많은 추가 추가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마블 스냅이 있는 패터리가 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입니다 아름다운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 카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잘 안하고 그리고 카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에 즐겨서 모든 사람에게 유니크한 희망을 한다는 뜻은 넷데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희망을 한다는 뜻은 그리고 당신의 희망을 사용하는 희망을 할 수 있는 희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재밌어요 좋은 말씀인데 충분히 공감 되는데 이제 코리안의 스페셜리티가 있어요 한국인의 종특 빈칸 빠진 거 못 참고 다 모범생이 많아갖고 100점 받고 싶단 말이에요 카드 다 모으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덱 이런 느낌보다 최적화 덱이 뭐냐 가장 효율적인 덱이 뭐냐 요거를 추종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좀 갖고 계신 생각 있을까요? 코리안 스페셜리티, 종특? 다 소원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저는... 가장 좋은 덱을 게임하는 것이라면 저는... 저는 완전히 좋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런 경험을 원하는 것이네요 저희는... 저희는... 그래서, 아무튼, 다른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해 무엇을 해결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결해 다른 방법을 해결하는지, 더 빠르게, 그는, 그것을 생각하는지, 아직도, 그것은, 그것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3 minute game you play against one opponent and either you win or lose and usually you go your separate ways but in conquest mode you keep playing against each other until one player wins so you start learning your opponent's deck and their playstyle over the course of the match and then you get to outsmart them as you learn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it's a very meaty strategic experience it's super satisfying and honestly a great mode to play on pc where we think folks are looking for less of a 3 minute experience and more of a 20 or more minute experience there's some really awesome rewards for playing conquest mode as well 자 마지막 파이널 퀘스션 앞으로 마블 스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많은 유저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블 스냅의 앞날 future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sure the future of marvel snap is super bright we often publish our development road map so players can check out what we're gonna do next and give us feedback about it we have tons of improvements coming to the game including some really meaty new features like clans and other social systems as well as some of the craziest cards we've ever made i'm especially excited about making changes and also fixes to make marvel snap the best card game experience for korean players you know i've personally been playing marvel snap every day in korean uh and you know i know uh i know we can continue to make the game even better for koreans uh we just released a change this morning there's a new patch this morning uh where we make the korean font a lot more legible um we uh basically change the way we do uh drop shadow so i think for players who played in the past or players we're playing now uh please check it out i love to get feedback we think it's a way like the subtitle for the cards and the locations uh should be a lot lot more uh readable i'd love to get feedback on that and we're working with our publisher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improve localization for korean players and continue to consider uh what makes a great card game for korean players specifically so please provide feedback i'm listening the team is listening we really want to make marvel snap the best car game for korean players for the years to come 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요즘 한국 유저들은 로컬라이제이션에 큰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 말 써주면 좋겠고 지금 놓치기 너무 아쉬운 질문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좀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bgm background music인데 새거 언제 나오냐 이거 있어요 uh you know we're not i don't have any specific to announce today uh but it's something that we've been thinking about and working on so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 okay 끝 뚱 뚜두둥 뚱 또 이 스타일입니까 well it you know i don't want to spoil some of the fun but i think you'll be excited about the direction if you want something fresh fresh okay 오늘의 인터뷰를 딱 키워드 세 개만 꼽아 보면 first romance second love 그리고 third가 commercialize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또 이 질문이 딱 있어 commercialize 미스터 용우가 장사는 진짜 잘하네 크레딧 번들 팔아먹는게 토큰 안들어있는 번들 안사니까 억지로 스포츠 만들고 크레딧 번들 팔아먹고 기존 토큰 번들도 팔아먹네 크크크 괜히 9천만불 벌어들인게 아니네 진짜 9천만불 벌어들이셨습니까 아 I don't know what that number is but I will say one thing which is I feel very confident that the new spotlight cash system is awesome for new york players you know it's like really a problem we wanted to solve there are two problems we're trying to solve is for newer players trying to get some of these series 4 and 5 cards were very difficult so when you have like a lot fear of those cards the spotlight cash system is excellent for you compared to how it used to be so I feel very confident in that and the other thing I want to say is uh something we've been really paying a close attention to is when we release a new card can players do players play with it and have fun with it and again we can see the numbers with the spotlight cash system newer cards are getting into the hands of way way more people than ever before and they're seeing play right and the cards that were getting ignored in the past even cards like living tribunal as they get distributed through spotlight cash they're getting played and when cards get played there's more fun even if you're not playing it you're playing against those cards right so you have more variety because you have more variety in opponents uh and so in all these ways uh we're really excited about uh the impact spotlight cash is having and of course as always we want to learn from what we did and make it better for our brothers just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oday's interview mr broad an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gotta say one of our uh uh producers is an enormous fan of yours so shout out to vicky uh she's like so excited that i'm on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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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nterview so oh i love you vicky vicky and yongmu and mr brothers second dinner okay marvel snap forever goodbye